PEPCY 네 일단 펩시라는 브랜드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하게 돼서 영광이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펩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비타민 워터고 이번 컨셉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광고에